성수동 38살 교회는 왜 클럽이 되었나? 그것이 정말 알고 싶습니다. 서울 성수동 소재교회 노후화로 커지는 비용 부담돼 일반인의 매각, 계약대 2단 관련은 단서로 넣었지만 교회에 알린 용도와 달리 사형의 속수무책.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회 건물이 클럽, 무도회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SNS에는 서울 성수동의 한 교회 건물이 클럽으로 바뀌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관련 사진과 글이 온라인상에 퍼져나가면서 안타깝다거나 너무한 것 아니하는 얘기도 오르내렸죠. 지난 14일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다. 옛 교회 건물엔 교회를 나타내는 표식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건물 꼭대기 십자가는 사라졌고 입구 정면에 내걸렸던 교회 현판도 없었죠. 그 자리에는 셧다운이라는 영문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건물 내부에선 청년 10여 명이 음향기기와 조명을 설치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비밀이고 임대인에게 질문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죠. 확인 결과 금요일인 16일 한 주류회사가 주최하는 DJ 초청파티가 이튿날엔 또 다른 파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작업자들은 주말 파티를 위한 무대를 설치 중이었죠. 건물 주변 상인들은 교회 건물이 파티장으로 바뀐 데 대해 대체로 무덤덤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할렐루야 선교교회가 1984년부터 38년 동안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건물이 오래돼서 지난해 8월 정식 매매 계약을 통해 건물을 팔았죠. 교회 측은 현재 서울 강동구에 새 성전을 건축할 예정이며 성도들은 광진구 광나루 근처 임시예배당에서 예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SNS로 퍼지고 있는 내용과 왜곡된 소문에 펄쩍 뛰고 있습니다. 관련 글을 찾아 삭제를 요청하거나 댓글로 자처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확인 결과 한간에 떠돌고 있는 2단에 연루됐다거나 클럽에 매각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교회 단임 목사는 기자와 만나 우리 교회는 성수동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역을 떠나면서 동네 주민들에게 미술 전시 공간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계약을 체결했다며 술을 판다거나 파티장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절대 계약을 안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교회 측에 따르면 매매 계약 체결 당시 교회는 매수인에게 2단 여부와 건물 용도 확인 요청을 거쳤으며 이에 매수인은 법인 사업자 등록증과 가난한 젊은 예술 청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고 미술품 전시와 공연을 제공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계획서를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교회 목사는 2단 관련된 내용은 전례가 많아 매매 계약서에 단서 조항을 넣었다 하면서 지금처럼 건물 용도가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교회 매각을 계획 중인 교회가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2단이나 교회 명의를 실추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 3년까지는 명예훼손 관련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파티장으로 임대된 교회 건물은 지난달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매수인 측에 설명을 요청했지만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는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예수님을 정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